어.. 어떻게.. 아 잠깐만 어.. 이쪽으로 하나 주시고 제가 들어가면은 대각선으로 발리할 거니까 그렇게 하나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 번 드려볼게요 네 너무 길어요 어프로치니까 짧게 주셔야 돼요 어 짧게 주면 이게 제가 쉬고 들어가서 응 주면 이렇게서 발리 네 다시 그래서 쉬고 들어가서 우리 발리 와.. 나이스 다시 다시 한 번 더 할까요? 아 힘든데? 그쵸? 마지막 마지막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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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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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